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저녁 6시 40분경에 이리오모뜨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 입니다 아 이리오모뜨에서 또 지진이 난 겁니다 얼마전에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결국 그 며칠전 방송하고 마찬가지가 또 되는데요 이리오모뜨를 친다는건 지금 타이완이 대만에 뭔가 지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구마모토 그리고 도쿄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또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쪽으로 오겠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도쿄를 치고 해서 계속해가지고 도쿄와 후지산을 강타하는 그런 정말 일본은 최악의 상황이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근일 내에 분명히 대지진이 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리오모뜨에서 4.5의 지진이 났구요 그 다음에 어제 지진을 보시면 시주옥가현 서부에서 3.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시주옥가현의 3.0 바로 경계에서 났죠 보시면 바로 이 아이치현과의 경계에서 최근에 계속 아이치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치와 시주옥가 이 두 곳이 지금 지진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시주옥가는 이 야만하시 왜냐면은 후지산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후지산 결국에는 이 후지산이 그 후지고코 후지 5대 호수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6월 17일에 결국에는 다 그 6월 17일에 영향을 받은 지진이 6월 18일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후지고코에서 지진이 났었죠 후지산에서 영향이 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시주옥가와 아이치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시주옥가 쪽이니까 당연히 이 이즈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겠죠 또한 이 당연히 후지산이니까 도쿄도에 영향을 주고 있겠죠 이 도쿄 23구가 다마시에 도쿄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이 후지산 후지 5대 호수인 후지고코가 있습니다 당연히 1시간 거리에 도쿄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쿄에 영향을 줬겠죠 지금 도쿄에 있는 활성 단층을 건드려 자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도쿄는 바로 이 가나가와 현하고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가나가와 현 역시도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가와 현의 미구라반도 최근에 미구라반도와 도쿄에서 이취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소방차가 30대가 출동했었죠 계속 그런 신고 전화가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후지산의 지진은 이취 결국에는 이상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인 냄새가 나면서 그러면서 미구라반도 쪽의 이취 같은 경우는 지진학자분들이 일본의 지진학자분들이 리즈너블하다 어베일러블한 불명한 얘기다 과거에 대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본의 제페니스 지진학자분들이 미구라반도의 이취 도쿄의 이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 과거에 불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팩트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듯이 이것이 뭐 어떤 근시일 내에 당장 지진이 도쿄올림픽 이전에 나냐 이후에 그 전후로 바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팩트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일본인들도 인정한 겁니다 현재 이러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구요 지금 지나간 지진들을 보면 6월 17일부터 한번 볼까요 6월 17일날 후지산 후지고코 후지 5대 호수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3.5의 지진이었고 진원의 깊이 20km이 됩니다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죠 6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쿠시루 호카이도에서 알래스카라든지 알류산열도나 쿠릴열도의 영향을 받아서 났구요 그리고 또 6월 17일에 여기는 이제 아바시리 호카이도의 아바시리 역시 쿠시루 바로 좀 전에 쿠시루 근처죠 아바시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카와현 왜냐면은 이곳 바로 이곳에서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야마나시에요 그래서 다시 영향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마운더리 내에서 계속 지진이 났어야 되는데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알리산열도에서 지진이 나면서 잠시 호카이도를 쳤던 거고 잠시 호카이도의 쿠시루와 아바시리 지역을 친 거고 다시 원래 후지산에 영향이 있었던 이시카와현 근처 주부지방과 간도로 지진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6월 17일에 아이치아 왜 아이치아를 쳤겠어요? 당연히 이 야마나시의 후지산을 후지곡곡 후지 5대 호수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치를 친 거죠 이시카와 시지곡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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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주변의 도쿄도와 후지 고코, 후지산의 후지 5대 호수의 6월 17일 지진이 결국에는 가나가와 도쿄도, 사이타마라든지 군마현, 토츠키, 이바라키, 지바현까지 다 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추가적인 6월 18일, 17일, 18일, 19일 계속 지진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활성 단층들이 많이 있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바현, 이바라키, 군마현 이런 데서 추가적인 지진, 아이치라든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요. 도쿄에서도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아마미오시마,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시마입니다. 아마미오시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마미오시마를 치면서 다시 대만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6월 18일에 시지오가, 제가 말씀드렸죠. 야마나시, 여기 보시면은 후지산, 후지곡곡, 후지오대호수를 치면서 이 야마나시, 여기, 여기서 지진이 났습니다. 후지산에. 그리고 나서 6월 18일, 아이치에서 나섰죠. 다시 시지오가 왜 나겠습니까? 어차피 시지오가를 건드릴 것 같기 때문에 후지산 치고 나서 아이치를 치고 나서 다시 또 시지오가를, 저기, 시지오가를 친 겁니다. 어차피 거쳐갔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줬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진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6월 18일 저녁 6시 40분경에 4.5의 강진이 1위오모도에서 난 겁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왜요? 또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 대만에 지진이 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러니까 타이완, 요나쿠니, 이토만 나제, 류쿠아일랜드, 류쿠제도,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도카이 열도, 도카라 열도 죄송합니다. 도카라 열도, 도카라 열도 다음에 큐슈, 뭐 저기 어디야? 구마모토 미야자키연, 그 다음에 뭐 치고 올라가겠죠. 활성단층으로 따라서. 그 나서 오이타, 에이메, 이카타 원전을 치겠죠. 와카야마, 그리고 뭐 아이치, 시지오가, 도쿄, 후지산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지산을 먼저 치고 나서 도쿄을 치겠죠.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년, 50년, 10년 단위였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정말 일본으로서는 2021년은 최악의 해. 일본 열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 디서피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패턴이. 대만, 요나쿠니, 도카라열도, 가고시마, 구마모토 미야자키, 큐시치우서. 그 다음에 시코코 잠시 쳤다가 와카야마. 항상 보면 간사이를 치죠. 최근에 보면 와카야마. 왜냐하면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거치니까요. 와카야마 치죠. 아니면 오사카나 교토. 하여튼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봤을 때는 와카야마를 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오사카나 교토보다는 지금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건드렸기 때문에 계속 거기가 지금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있는 활성 단층인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지금 구마모토부터 도쿄를 계속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모토부터 다시 올라와서 구마모토 미야자키 오이타를 치면서 시코코를 치되 간사이인 와카야마를 칠 확률이 높다는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치나 시지오카를 치고서 도쿄 후지산 도쿄를 또 치겠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